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 페이퍼킹 종이접기 마리오 인데요 13번째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타고 이제 피치성으로 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이야 전원 탑승했지 좋아 엔진 시동 엔진 시동 엔진 시동 왜 배로 만들었을까 날아간다 이제 피치성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출발 빰빰빰ified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기다려 피치 내가 구해줄게요 사실 피치를 구하러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 간다 화사님의 빛이 소량해서 전진하라 올리비아가 좀 거대해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땐 진짜 조그마하지 않았나 이상하네 마리오만 해줬는데 원래 저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커다란 배가 하늘을 날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잘해봐야 땅에서 조금 떠있는 정도인데 그 하하 어떠냐 대단하지 이 몸에 비장의 카드니까 말이야 이렇게 쭉 가면 피치성에 도착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전망의 적 발견 쿠파잎님 적입니다 뭐라고 적이라고 아니 종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가 종이 인형 녀석들 역시 왔군 우리도 대응사격이라 포문을 열어라 거북이 뭐야 거북아 여기 숨었어 포문이 가봉이야? 가봉이가 대포야? 가봉이 쏘는 거니? 휴 쾅쾅쾅쾅쾅쾅 우와 종이 날라다닌다 동작에 마구 마구 날라다닌다 오 대포 대포 탄병이 쏘는 거 아니죠? 탄병이 쏘면 안 돼요 탄병이 쏘면 안 돼요 탄병이 쏘지 마세요 그 하하 해치웍군 꼴 좋구나 안정입니다 더 있습니다 저만한 종이가 다 어디서 난 거야? 에이 계속해서 몰려들다니 귀찮아 죽겠군 어이 마리오 니 녀석도 더 깨주마 이쪽으로 와라 쿠파 쿠파 척호 나한테 제일 중요한 대포를 맡기는 거야? 저기요 탄병이 쏘는 거 아니죠? 니 녀석에게 이 배에 주포를 맡기겠다 조준 방법을 두 가지다 자이로 자이로 자이로로 가자 싹싹 정인나 그럼 실존이다 자이로가 자이로가 뭐냐면요 기울여서 조준하는 거예요 그럼 주포의 조작법을 알려줘봐 기울이면 조준점으로 움직일 수 있다 A로 발사한다 이상 메뉴는 못쓰니까 라 탄병아 탄병이 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탄병아 이 제작자 진짜 너무하네 이거 탄병아 없애 버려라 탄병아 너희들이 세상을 지키는 걸 탄병아 저것저것 날라온다 탄병아 와 진짜 너무하네 어 폭탄 병에 무슨 안 좋은 경상도 있나 왜그래요 어째서 이러는거에요 진짜 뭐지? 나를 악마로 만들려는 것인가? 담병아 없애라 담병아 담병아 부딪힌다 담병아 합쳐먹어라 담병아 담병이 발사 동님 제가 다 없애겠습니다요 아니 저게 뭔가요 고대비행기다 잠시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 아 내가 웬만하냐 진짜 진짜 마리오 진짜 좋아했는데 이 시리즈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데 재미는 있다만 너무한거 아닌가 아 진짜 포탄병이 무슨 웬트라도 졌나 왜그러는거에요 아아 왜그러는거에요 도대체 담병한테 살려줘 맞춰버려 맞춰버려 우와아 아 맞춰버려나 담병이 계속 발사 담병이 그만싸 아 담병이 쏘기 싫어요 이제 끝인가 아니 아래쪽에서 못가옵니다 으아 저게 뭐야 보스가 등전했군요 대형 저단이네요 마리오한테 맡길게 부탁드립시다 아 자 갑시다 잘해 아 진짜 아 진짜 가라 담병아 다 없애버려라 담병아 다 없애버려라 대형조남이다 오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담병이 몇마리나 있는거야 예속나가네 그럴거면 그냥 처음에 바로 터뜨리든가 총 다 붙여넣게 해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구요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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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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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쪽으로 옵니다 마리오군 저걸 쏘세요 아 가라 탄병이 탄병이 미사일 발사 니넨군요 모든 탄병이들에게 이 게임을 바칩니다 방금 상대왕들 마녀올반기였나봐 마리오군도 솜씨가 제법이군요 이번 전투에 에어에 ress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진짜 진짜 배 부숴버리고 싶나 이거 배 터뜨려버려 탄병아 터뜨려버려라 자폭해라 마리오씨 피숭피숭 펑해서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저 녀석들도 이 몸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겠지 전방에 피치성아기 곧 도착합니다 왼쪽에 적발경 거대합니다 저기 또 있다고요? 그만 나와 뚫렸다 애 뚫렸다 떨어진다 역시 쉽게 보내주지 않는건가 그냥 보내줘 피치성 보내달라고 제발 꼭대기 꼭대기 안돼 꼭대기 제발 부딪쳐라 사우나 화구 휴 형만 고려당했군요 조남이 부서졌어 대체 어디 떨어진거지 피치성까지 얼마 안남았던거 같은데요 어우 더워 마리오씨 왜 그렇게 땀을 흘리세요 그러 보니 여기 조금 덥지 않나요 불이야 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화산에 추락해서 화구로 떨어진거 같군요 오이 거기들이냐 이쪽이야 이쪽 배는 부서졌지만 이 몸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 위쪽까지 얼른 올라와라 아빠 무사하셨군요 지금 갈게요 하지만 제 피자루도 도련님의 피로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열심히 걸어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걸어가 걸어가 걸어서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데 어? 못 올라가는데요? 여기로 가는게 아니라 용암으로 가야되나? 아 그거인가 보다 야 너무 뜨거워보여요 떨어지면 열기 때문에 인상이 끝날거 같아요 넌 날아다닐 수 있잖아 가장자리는 위험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올리비아 날아가면 되는거 아닐까? 어? 여긴 어떻게 가? 아니 서로 갈 수 있는게가 없는데? 뭐야? 어디로 가라는거야? 어? 길이 없대니깐요? 아 뜨거워 설마 게임오버? 하하하하하하하 마리오 여기 잠들다 하하하하하 잘됐다 이 녀석아 탄병이 그렇게 싸대더니 어? 아 이 게임은 왜 이렇게 탄병이한테 이입되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생각보다 도입되네? 아니 마리오보다 올리비아보다 탄병이니까 더 기억나냐고 어째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아 너무 뜨거워 어디로 가라는거야 그래서 아 아 알았다 이거 부시는거구나 폭끝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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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뭐야 안올라가져 아 뭐야 아 빈거였구나 군바아 종이군바가아 아 타따따따 타따따 타따따 타병아 근데 쟤네는 가짜탄병이야 진짜 탄병이 아님? 오 되게 많이 떨어진다 종이고인이 저렇게 많다뇨 어떡하죠 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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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저 녀석들 통로가 죽어서 못 오나봅니다! 하하! 잘됐다! 이 팀은 빨리 가자! 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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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바였으면 어땠을까? 툰병이가 아니라 만약에 툰병이었던 군바가 있었다면? 군바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군바는 터지지 못하잖아! 군바는... 쟤도 벗어다닌가 근데? 벗어가십쇼! 도망쳐... 불똥! 뭐야 저거 불똥들 군바야 설마? 아니지? 마구야! 헉! 마구 본신술! 마구야! 뭐하는거야! 여긴 제가 맞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쿠팡님께로! 마구야! 여긴 제가 맞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쿠팡님께로! 마구야! 마구야 뭐하는거야! 알겠어요 마구씨 고맙습니다! 마구야! 강력한데... 아 탄병아!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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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된다고? 조심히! 조심히! 아! 오고! 첫 폭탄으로 터트리고 가야되는구나! 펀병아! 이거 좀 터뜨려줘! 그렇지! 아! 펀병이 잘한다! 잘 터진다! 역시! 잘 터지는게 최고지! 가야! 아! 나! 아! 마구! 마구 짜부됐어! 원래 갑자기 짜오는데... 확륜가 없지않나?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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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1명씩, 1명씩 동료를 두고 두고 전진합니다! 저어... 아이고 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주니어도 납작해졌어! 하지만 원래 납작했다는 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으어어어어 쿠우퍼어어어 와! 쿠파빠이어 쿠파야! 너 주니어 어떻게 해? 쿠파씨 마구랑 주니어씨가 이 몸도 그게 신경쓰지만 지금은 그 녀석들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을 수 밖에 불을 끄래 쿠파군단은 그렇게 간단히 당하지 않는다고 이것 봐라 부서진 배의 주포가 아직 쓸만해 보이지 않나 이 녀석으로 우리를 피치성까지 날려보내는 거다 어때 멋진 생각이지 자 간다 이 몸을 따라와라 쿡푹 큽 또 또 또 또 에어 dispose 잠금세 이건 맞 robotic 잠금 쉴 그 하하 어떠냐 이 몸이 말한대로 피치성이 도착했지 코파씨 정말 대단해요 얼굴이 무서운 만큼 실력도 모시모시하네요 드디어 결전이에요 오라버니 나쁜 짓을 멈추고 피치공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피치공주 얘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공주님 말고 단병이 구하자 아니야 단병이 그만해 이제 단병이는 잘 살고 있다고 문 열어 아니 문이 잠겨있는 건가 세상에 피치성이 열쇠는 도대체 어딨는 거지 어라 피치성이 열쇠 아 피치성이 열쇠는 아직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정 로이진 너 자동차 어떻게 개조한 거야 하늘을 막 날라다니네 야 너 우지랑 같이 다녔으면 되지 않았을까 로이진씨 멋져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형 피치성의 열쇠 말인데 못 찾았어 아니 피치성이 날아간 뒤로 사방팔방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 분명 어딘가에 그때 사라진 피치성의 열쇠가 있을 텐데 자동차에 껴있잖아 로이진씨 너무 기죽지 마세요 로이진씨는 한눈 펼지 않고 앞만 보며 필사적으로 열쇠를 찾아주셨잖아요 야 열쇠 여기 있잖아 열쇠 여기 있잖아 짜잔 드디어 찾은 피치성의 열쇠 자 최후의 결전이다 그 하하 이런 곳에 있었나 괜히 걱정했네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고? 나는 왜 그 고생을 한 거지 루이지씨 덕분에 지금까지 다양한 열쇠를 타이밍 좋게 얻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타이밍 좋게 열쇠를 가져와 주셨잖아요 역시 루이지씨는 대단해요 뭐 응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좋아 그럼 바로 피치성으로 간다 저장하고 어 루이지도 이제 같이 하나 보네 그래 이지아 가자 이지아 너를 이제 탄병이라고 불러도 되니? 가자 탄병아 넌 언제부터 탄병이야 탄병인 아직 살아있다고? 내 동생들은 전부 다 탄병이야 이제 이 몸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말이요 마리오 망치로 붙이면 펴지지 않을까? 다시 돌아왔다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지점으로 게임이 이렇게 길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마리오 드디어 와주었군요 마리오 드디어 와주었군요 기뻐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비치공주님 다행이다 무사하셨군요 아 루이진 아니 탐정아 자 이쪽으로 와요 루이진 왜 없애버리는 거야 루이진 출연료를 안 냈나요? 루이진 출연료를 안 냈나요? 올리님이 여러분을 아주 멋진 곳으로 초대해 주신다고 해요 어서 가요 절반이에요 AST2 기뻐요 와 멋있어 공이접지 멋있어 마인크래프트다 네모밤 박스 쌓인다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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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잔 와 이거 그거다 거기 밑에서 봤던 그 성이다 성을 개조해버렸네 종이접기성 정말로 피치성을 접어서 종이접기성을 만들다니 오라버니는 진심으로 이 세계를 종이접기 세계로 바꿔버릴 생각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종이접기성이라고 해도 원래는 피치성인거지 그럼 올리랑 피치공주도 아직 이 안에 있을거야 오이 멍하니치 말고 빨리 가자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나 도장하고 반짝 전설의 머 전설 신발 많아요 저 많아요 아이템 껴야 되지 않나 맞어 신발 썼어 전설 부츠 전설 금속 부츠 그냥 부츠 아니고 전설 금속 부츠가 있었다구요 설마 반짝반짝 전설의 머가 있는거야 그건 아니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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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뭐야? 왜 안가져? 도장 뭐지? 저 위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도장 어떻게 하자는 거죠? 도장 저기요? 흐흐흐흐흐 아 저기요! 아 좀 보내주세요! 입구가 아무 데도 없다고요 마음을 지정시키는 바닥 두드리기 빡! 아! 바로 찾았네 빡! 아 뒤집어서 찾아야 되는 건가? 이거다 이거다 아아이 나와라 총이 손 잡아서 당기면 됐다 입구 생겼다 안돼 배틀은 싫어 아아 도망가고싶다 아 이거 쉽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오오 전설의 목 타르 받아라 슈퍼 일렉트로 전뽕 브레이트 받아라 슈퍼 전뽕 연렉트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헤마오!! 하시는 정말 마음속수 지켜라 문을 향쥬 give me like a boy 마리오 나가신다 마리오다 온리님께 알려라 도라다다다다다 rain 어 요? 어 오리다 나는 너희에게 마리오의 발을 묶어두라고 명령했을 터인데 이 겁쟁이들 쓸모없는 녀석들 헐레이디 살려주세요 저거 그거다 동새남북이다 그래 마리오군 내 종이접기성에 어서오게 오라버니 피치성을 종이접기성으로 바꿔버리다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요 오라버니가 이 이상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저는 저는 올리비아 나는 이 세계를 종이접기왕국으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서 피치성을 접어 종이접기성으로 만든 것이다 자 마리오군 이 멋진 종이접기성을 마음껏 즐겨주길 바라네 배불이야 또 배불 싫어 아아아아아악 짱짱 짱짱 짱 짱 짱 짱 짱 짱лов 아... 정말로 아픈데? 헉 ис윙 데미지가 100이라구요? 어? 본선 안보가 엄청 세네? 이거 숨어야 돼 아악!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기다렸다가 해야겠네 한짝 벗어먹자 이거 다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돌아가는게 없는데 이거 돌아가고 오! 오! 왜 안쳐 와 저거 칠려고 했다가 안치는거 봐 뭐야 오! 뒤돌았다! 찍읍니다! 찍읍니다! 짜파아아아악! 아아 안보고있을때 가야되는구나 아아 이거 나오려고 구멍을 못치게 했구나 노래 너무 웅장한데 마지막이라 그런가 잡아! 잡아서 당겨! 됐다! 가자! 여기 있네 이놈! 다왔어 다왔나봐 여기가 올리소인가? 오 올리비아도 있네 하하 벌써 여기까지 왔군 그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지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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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재밌게 하지마! 재밌게 하지마! 재밌게 하지말라고! 간다 그냥 간다 아 너무 쉬운걸! 재밌게 한다면서 재미 하나도 없는데? 으응? 짜잔! 아 보메랑있다 도라! 보메랑은 도라! 왠지 요로 가야될거 같애 아 아 이차? 하카이차! 찹찹찹찹찹찹찹jem 謝謝 여기가 있고! 여기가 아니라구요? 아 잘못 왔다! 뭐지? 여기가 아니라구요? 뭐지? 아 요쪽이다! 요쪽! 내가 들어온 길인데! 아니! 얘를 없애야지 종이송이 나오지 않을까? 어! 나왔다! 역시 쓰러트리는게 맞네! 종이송이 왜 저기에 생기죠? 왜 요기에 생기죠? 나와라 종이송! 찾아 찾아 요기다 여기다 오 여기다 당겨! 아! 팔 늘어났어! 다시가 주세요! 다시가 주세요 아! 잡고 땡기기!! 아 screwed 어! 왜 놔! 뭐하는 거야 말이오! 당기라고! 당기라고 잡아서!" 다시 다시 아이콥! 그상은 띵eless 땅긴다아 계속 가 계속 아니 뭐하는거냐고 내려 내려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왜 안돼 뭔데 잡고 아 땅기라구요 아 땅겨 그렇지 됐어 됐어 어우 다 안나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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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 왜 종이손있지? 나와라 종이손오옹 아 이거를 내가 잡아서 피는건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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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당겨 하하핳하핳하 핳핳 하 또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아 아! 뚜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도 왜 종이손잇지? 나와라 종이손! 아, 이거를 내가 잡아서 피는건가? 잡아! 잡아잘봐잡아! 잡아서! 당겨! 야아악!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또! 또 해야돼? 또 해야돼? 또! 악! 젝걱젝젝젝젝 아 아파 약먹고 가자 킬킬킬 킬킬킬 킬킬킬킬킬 킬킬킬킬킬 돌아가고 이거는 무슨 푸바일까 궁금하니까 들어가야지 여기로 나왔어 이건 뭐야 뚝 빡 마법손 거북이가 거북이가 먹어버렸네 아니 누가 마법진을 가져가버렸어요 첫번째일거같애 첫번째 진짜 심리를 잃고서 만든걸까 제작진의 아기가 느껴지는데요 아기가 느껴져 아기가 느껴져 아기가 잘 뽑아야돼요 이렇게 밟거든요 아다아다아 헤헤헤 벌쏘하지마 이거 이거 이거북이 어 이거북이 아니야 아아아아 아아 뭐니 너도 아니야 좌 좌 잠깐만 막혔어 풀어주세요 구멍 열어줘 좌 너니 너구나 첫번째인줄 알았는데 세번째였네 나와라 나와라 종이솜 땅여기로 와아아아 실납니다 아아 거북이가 저걸 지키고있네 대킬 꿋 종이비행기부대 보물을 왜이렇게 많이 줄까 고라 일로와서 이제 다왔다 아 몰리방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나와라 종이소 잡고 땡겨버리기 어 거묵이 거무가 거무가 너 턱껍질 그걸따 지금이다 헤헤헤헤헤헤헤 지나간다 오호 여긴 뭐야 길이 없는걸 올리비아 여긴 너있다 어 한테기가 떨어졌어 하나는 어디있지 어 여깄다 이구나 짜아이 이거를 종이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내려 두드려 빠앙 빠앙 이것도 두드려 빠앙 이것도 두드려 빠앙 쟤 두드려 빠앙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어 뭐야 주사니까 놀래대로 들어오잖아 두드려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두드려 두드리라구요 아 두드리세요 왜 안두드려 이거 뭐야 고장났어 아 두드리시라구요 됐다 두드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두드려 왜 이렇게 두드려 아 아 아 뭔데 왜요 아 왜요 진짜 순서가 있나 하나 둘 셋 두드려 빠앙 마지막으로 이거를 빠앙 아 순서가 있구나 됐어 쭉쭉쭉쭉 쭉쭉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크흠 울리아 나와라 나와 울리아 끝장을 보자 여기 올리비아랑 마리오다 붐바다가 서있잖아 마리오다 다같이 덤벼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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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숫자가 너무 많은데 아 아 이거 뭐 진짜로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어우 너무 많은데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아 다 쓰러뜨렸다 간장 이제 마지막 포스트 올릴 방인가? 여기가 올리 나와라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인가? 뭐야 아 아 뭐지? 우와 뭐야 넓어졌어 아직도 더 올 셈인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꿈꿔온 종이접기 안국이 머지않아 완성된단 말이다 뭐라고요 아직도 더 할게 남았나요 이제 나쁜 짓은 그만둬요 올리비아 니가 내가 접은 니가 이렇게까지 반항할 줄은 이만큼 말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흐 스테이 플럿아 아 왕의 파수꾼 스테이 플럿 마리오 이 녀석이야 이 녀석한테 물려서 접힌 부분이 원래는 돌아오지 않게 된거야 해치워라 훗 해치워라 스테이 플럿 공격하지 공격하지 찝히면은 굉장히 꽉 걷지 허리거든요 뭐야 개였어 개라고 개야 울리면 아플거 같애 하하하 마리오씨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입안전무세요 스테이 플럿이 안가득이에요 콕 접힌 팔랑팔랑분들은 다들 저 입에 묻혀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나봐요 아주 슝퍼하고 무서운 문방군단의 일원이에요 바로 옷이 힘내세요 아아 잘 모를 때는요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요 아니야 함부로 공격해도 돼 망치로 치면 될 것 같애 힘을 보충하는 리로드 상태가 기회이다 남은 힘의 개수는 입안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어...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리로드 상태가 기회야 그때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지? 일단은 전설 헤머 패널을 켜봐 한 번 더 전설 헤머 밟을 걸 한 번은 밟으면 스테플러싱 횟수 줄어드는 게 아니었을까? 전설 헤머 망가졌다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아... 아... 찝힌다 하하하하 찝혔다 찝혔어 힘이 꼽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아... 아 진짜 뽑아... 뽑아줘요 아... 너무 아프게 뽑네 살살 뽑아줘 친구야 저거를 빨리 쓰게 하려면 내가 강제로 입을 쳐가지고 다물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저래 굉장히 화가 났어 뽕 뽕 뽕 오... 힘 나간다 힘 힘 나갔어 망가져서 그럴 줄 알았어 뽕 뽕 뽕 오... 오... 힘 두 개 썼어 아니네 다섯 개 썼어 많이 썼다 다 닫아버리는 건가 다 고쳐버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움직였어 움직일 수가 없어 왕야 움직였어 다행이다 막은 건가 봐 휴 다 썼죠 다 썼죠 리로드 상태 내거죠 너 아니야 아... 리로드 상태가 기해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왠지 종이손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이제 이제 진짜 끝이겠지? 문방군단! 문방군단! 끝장났다 전부다! 마리오의 손에 의해 문방군단 끝이다! 받아라! 들어서 접어버리기 반대로 와 너무 잔인해 거꾸로 잘 접어버렸어 와 마리오 무시무식 숨통이 끊어버렸다 6천원 주네 도져버렸다 어? 쿠파 이봐 지금 몸에 접힌 부분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마리오씨 이제 쿠파씨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겠어요 받아라! 빡! 우와! 쿠파! 하하하하하 마리오! 드디어 그 답답한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왔군 전이 더 귀여운데 근데 쿠파씨 커다란히 엄청 강해보여요 그런데 얼굴이 좀 무섭네요 그하! 이번만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무적의 쿠파님일까 마리오 좋아 마리오 종인형 아가씨 올리한테 한방 먹어주고 빛이 공주를 구하는 거다 아 쿠파 너무 커 마리오가 안 보여 쿠파가 다 가려요 하하하하 다 가린데니까 화면 화면을 다 가려버려 이거 아무래도 종이접기성이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 같다 올리는 첩은 넘어와 있겠지 좋아 가자 저 무서워요 오라버니는 저한테까지 무서운 스테이플러가 달려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오라버니를 제가 멈출 수 있을까요? 올리비야? 괜찮아 마리오씨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도 이 곡을 해오기까지 정말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땐 언제나 마리오씨랑 로이지씨, 마기씨, 주니어씨, 쿠파씨, 그리고 폭탄병씨 그리고 박사님, 피오씨, 근남할아버지, 하늘, 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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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누 좋은 분들을 정말정말 많이 만나서 도움만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리오씨와 쿠파씨를 또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어이 종인형 아가씨 위험한 일이라고? 이 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쿠파님이다 정말이네요 쿠파씨 얼굴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조용해졌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주저잠자 있으면 안되죠? 어쩐지 기운이 났어요 마리오씨도 잘 뵙네요 좋았어 이런저라도 분명 할 수 있는게 있을거에요 여러분을 믿고 힘낼게요 가자 이거 떼고 종이접기송 얻었다 아이고 쿠파 찌그러진다 쿠파 작은게 더 귀여운데 너무 커다래 알을 다 가리잖아 조장 이제 올리다 마지막 마지막 보스 뭐가 이렇게 많아? 후후후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가 역시 마리오군이야 하지만 한발 늦었구나 성의 함정들과 스테이플러가 멋지게 시간을 벌어주었어 학을 잔뜩 접어놨네 오라버니 도대체 무슨 꽁꽁인가요? 이 이상 무슨 짓을 할 셈이죠? 어이 올리 눈에 보이는건 전부 종이접기로 만들었겠다 자일도 이몸까지 응? 피치공주는 어디에 있지? 피치공주? 바로 눈앞에 있지 않은가 허억! 허억! 내가 말했지? 나는 피치성의 모든 것을 접어 종이접기송으로 만들었다고 피치공주도 자슴이 다리 쓰리던 성의 일부가 되어 사뭇기쁠 것이라고 생각한다만 피친공주님까지 종이접기송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너무해요 지금도 끔찍한데 이 성 무슨 짓을 헉! 허억! 이 수많은 악은 설마 허억! 설마 뭔데요? 그래 천마리를 접으면 어떤 소원도 이루어준다고 하는 금단의 종이접기! 천마리야! 허억! 이 천마리의 악의 힘으로 저주스러운 키노피오들을 전부 다 백지로 만들 것이다 왜 키노피오가 왜? 뭐라고? 백지가 되면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이몸마저 놀라 자빠질 정도로 무성의를 잘 생각해냈구나 우라버니 어떻게든 그렇게까지 키노피오씨들을 미워하는 건가요? 우라버니를 접어준 것도 종이접기 장애인 키노피오씨잖아요 그래 그 키노피오 녀석 나를 접기 위해 준비한 종이를 고장 메모지로 사용한 것이다 종이 인형들의 왕인 내 몸을 하찮은 메모로 털옵히던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뭐? 뭐라고? 그런 이유로 하지만 그렇다고 키노피오씨들을 전부 백지로 만들 순 없어요 정말 하찮은 이유네요 시끄럽다 키노피오들은 다 똑같은 얼굴인 전부 다 증오스럽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백지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그 얼빠진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될 터 내가 한 고생은 고작 고작 그것 때문인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종이접기 장군인 것이다 그리고 마리오 니녀석도 자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했지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다 이미 999마리의 항을 완성했다 여기서 니녀석을 쓰러뜨리고 마지막 한 마리를 접어주마 아 뭐야 올리 이녀석 으으 으 되게 속 좁은 녀석이었잖아 아 난 또 무슨 무슨 원한이 있나 했네 마리오여 드디어 결전의 때가 왔구나 나의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니녀석을 쓰러트려주마 각오해라 아 이 하찮은 녀석 이거 그런 이유로 메모 주소 사용했다고 닦으면 되잖아 으으 어 뭐야 얘도 변신하네 너 너 사신수 이겼어 어 보라색이야 보라색 거북이 와 머리카락같이 생겼다 이럴수가 이건 땅의 신수님이잖아요 무얼 그렇게 놀리지 신수를 접는 방법증은 진즉 터득했다 으하하하하 으아아아 돌아보니까 힘을 모으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건 뭐지 거기 있는 마법진 아니지 않나요 예전에 다이아몬드에서 봤던 어떤 신수님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마법진이랑 어 그렇네 그러면 대지의 신수니까 뭘로 변신해서 막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지의 신수니까 땅은 땅은 뭐에 약하지 일단 나와요 무엇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 얼음 해보자 얼음으로 얼려보자 얼음 아니면 나도 같이 땅인가 설마 어 땅으로 변신할 게 있잖아 땅인데 땅이 양꽁하겠지 않을까 우와 얼음 패스 울었다 됐다 빠앙 얼음 울었다 하하하하하 어머 못 움직이겠어 예에에 얼려버렸다 얼음 움직일 수 없다 이때 종이손으로 들어서 맺히면 되죠 종이손 나와라 종이손 종이손 나와주세요 종이손 나와주세요 움직일 수 없어 나와라 종이손 종이손 Consult ED Chats 흑 뱃대지 배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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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떼지다 거북이 배떼지 내가 제법하는군 그렇다면 이녀석은 어떨까 저도 두졌습니다 어떤 녀석이지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올림판 얼음 얼음은 뭘로 해야되나? 걘 뭘로 해야되지? 변신 올리베어 헉? 보라색 우와 머리카락 생기니까 느낌이 다르네 올리베어 이건 얼음의 신수님! 얼음의 신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불이야! 맞아 불이야 불로 불 태어버리면 돼 어?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건데? 확일났네 아 기억을 못했는데~~ 기억을 못했는데~~ 얼음의 신수님은 위로를 만들어보죠 그래 위로를 만들었어 손이 있네 문제였나? 이거도 이거였나? 아닌데 이거를 밟아야되는데 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어 방금 물어보니 IP가 어? 이럴수가 이 공간에선 시간이 지나면 내 체력이 찾아 아 그런게 어딨어요! 다했어 다했어 이거야 이거 아 기껏 때려놨는데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녹여 녹여 얼음 녹여 얼음 녹여 얼음 녹여 치킨 그 다음엔 빠이 어어 얼음을 녹여 버리땐 제법 하느구나 롤링 썬더 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얘 기절시킨 다음에 종이로 뺀건데 어떻게 기절시켰지 아 또 하잖아 얼음 녹이는게 아니었나 아 얼음 들고서 던지면 됐나 아니 내 종이..뭐는 됐구나 저거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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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어려요 그냥 돌리면 돼요 돌리다보면 맞아 그거는 맞고 그거는 두번째 두번째도 맞고 세번째 아 이거 두번째랑 세번째랑 잘 돌리면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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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이거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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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아 이거 그대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마지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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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돼 아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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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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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량 뭐 저렇게 많이 차냐고 도라 정의손 도둑! 봐봐! 뚜드려! 이야! 맞아라! 이 공풍! 이야! 공핵이냐다! 됐다! 오! 우쭐하지 말라고! 싸움은 이제 시작이니! 돌려돌려! 올리판! 돌! 돌은 물이지! 전신! 올리! 주작! 오! 와! 보라색 쇠다! 머리카락밥! 무시스? 이건 불안신스! 체력두루! 얘는 깃털 뽑으면은 자기체력 달거든요? 근데 함부로 치면 안되요. 저 머리털 뽑아야돼요. 머리털! 이렇게 돌 하나도 없지! 머리털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오오오오오오오 부활 준비한다! 저거는 저저저 포즈는 부활의 포즈! 부활의 포즈! 저 포즈는! 부활을 해보려면 안돼! 저거는 어떻게 맞더라. 모래신스님이었나? 모래신스님! 모래신스님으로 불을 꺼야돼. 이렇게 하면 되려나? 조금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모래의 신승이 맞겠지? 아 뭔지 기억이 안나네 부활하나네 전부다 두체로 갇혔는데 다 까먹었네 변신 무행스라고 아 맞아 맞아 아 다행이다 아 불 꺼졌어요 이제 머리털 잡아 뽑으면 되요 네 불꽃을 꺼트리다니 아아 아 저포지 저포지 저포지야 맞아 이제 머리털 잡아 뽑아야되요 아 이렇게 하면 세개가 안된데 이렇게 스위치를 밟고 종이도 됐다 이렇게 이렇게 수월하지 못하게 지금이야 머리털 내놔 머리털 내놔 내놔 머리털 내놔 내놔 그거 내놔 오오오오오 머리털 뽑혀버렸다 어 끝장난건가 그 신수의 힘을 넘어서다니 뭐라보니 괜찮아요 신수님들의 힘을 그렇게 잔톡 사용하면 몸에 무리가 갈거에요 시끄럽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접은 것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종이접교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저주스러운 팔랑팔랑 녀석들의 편을 들면 나를 가로막가니 올리비아 너도 종이 인형에서 어째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냐 저는 종이 인형은 나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라버니도 저도 접히기 전에는 그저 한 장이 종이에 불과했어요 그 종이를 정성껏 접음으로써 생명을 깃들었죠 그게 우리 종이 인형이에요 팔랑팔랑한 사람들도 저희랑 같은 종이잖아요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 종이에 쓸데없는 매물을 한 것은 그 팔랑팔랑한 기노표라고 그 매물을 해서 나는 종이 인형 수도에 프라이데이도 상처를 보단 말이다 역시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없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자 있어 종이 인형의 진정한 힘을 똑똑히 보여주마 으허아 뭐지 어? 그리기 우리 변신! 누구로 변신할 수 있는거죠? 처음 보는 종이저키야 도대체 어떻게 새는거죠? 키 높여드려 아이고 다 덮어졌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잘 봐라 종이인형은 접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지 팔랑팔랑한 녀석들 다인 다 날려버리지마 날려버린다고? 누구 맘대로 그런 소리를 조금 몸이 커졌기로 쓰니 그게 말이나 될 수 없냐 이 몸이 상대하지 구파구파 구파씨 잠깐만요 엄청 무섭고 멋있었지만 팔랑팔랑한 채로는 정말 날아가고 말거에요 종이저키 파워가 넘치는 지금이라면 저도 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접을게요 와 뭐야 쿠파로 접는거야? 니가 접는게 아니라 쿠파 접어버리 잡잡잡잡 자아 쿠파 쪼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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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하 멋진 솜씨잖아 종인형 아가씨 자 올 이 녀석 이제 최급 최 높다 정면 솜으로 시작해볼까 구강 구강 이게 뭐야 이게 마지막 비전이라고? 그 이 녀석 제법 힘이 좋은걸 혼자 힘으로 밀어낼 수 있을지 하 하 하 죽어 보세요 규변에 마법스찬이 잔뜩 생겼어요 종이손을 바닥으로 내려치면 쿠파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파씨가 마법층 근처에 온 뒤로가서 종이손을 꺼내세요 움직이면 비로 넣고 다른 마법층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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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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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fiber horan 그렇게 하게 될까 ¿야? 이거나 먹어라 으아 계속 lose 에휴 downt로 더러왔어 돌아가도 활력 2개 연속은 어떻게 피해 Technically 더 밟을 쌓사를 잡아! 어느정도 Gary 언제까지 해야 되고 British 세트 언제까지 해야 되는거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쿠팍 쿠팍 올릴구 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으야isk 반대쪽 반대쪽 아유 안돼 안돼 늦었다 아 큰일났다 한대 맞으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뒤를 밀려버린다고 절대 맞지 말고 맞지 말고 바로 어어어어 구빵 구빵 pueda ви어어어 우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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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예 깨끗 빡 빡 빡 낯소 잡아 빡 빨리 낯낯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팔랑팔랑한 주제에 제법 하는군 그렇구나 나오라 날씨 목여 으우 얼른 바닥을 내따쳐서 쿠팦씨가 이긴해 JC 아아아 바닥을 내따쳐 두드려 파워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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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두드려 에아 이러한 도망치? 아니야 반똥팔랑의 근속을 뼈돌이게 느끼라 이색해야되요 마딱을 냉혀 두드려 파워 웨이브 웨이브 와이브 더 세게 두드려 밤랑밤랑의яла그 distintos 클로veda 같은 주 뭐니 맥정이 certainly 그렇게 다 팔랑팔랑한 사람들을 미워했었다니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끝을 맺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야 손이 생겼네 흔질긴 녀석 떨어져 적당히 하라고 또 튀어나오면 이 녀석들 용서 못한다 전부 가루로 만들어주마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그 방법이 있어요 종이접기 장인님이 가르쳐주신 그걸 사용할 때에요 그게 뭔데 올리비아 뭔데 또 이건 너도 똑같이 변신해봐 저걸로 뭐야 이거는 또 올리비아가 내 말이 마법진 녀석 그런걸로 뭘 어떻게 할 셈이지 귀찮게 하긴 못쓰게 해주마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빠밤 빠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간다 섞여버렸어 이런 수가 마법진 혐오 망짱탄으로 그리고 지금 나의 분노가 맹독이 되어져 아래로부터 차오르고 있다 뱅독이 되어서 차오르고 있어 넉을 넣고 있다가 너희는 끝장이라고 으하하하하 가리오씨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마법진을 원래대로 만져야되요 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지 못봤는데 잠깐만요 아 뭔데 아 뭐 이렇게 짧아 이거 으잇 짜아 숨바닥 피하기 피하다니 아 가만좀 있어봐요 맞추고 있자나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뭐야 뭐냐 이건가 됐죠 가만 뒤집어야되 뒤집어 뒤집어 아 어 이구나 먹어라 짜아 짜아 방식 금방진 녀석 이런 좀 못된 녀석 이거 다다다다다다 다했어요 다했어 다 펑 Chi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해줘 다했어 다했어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마법중 가 할께 종기 쪼개로 만들어주마 아 der 마리오 Pues 슈퍼 파워 갈팍우이 이 이 이 다 링치iğ이이 닛이 네 Elle 마리오의 액션 다 맞췄어요 접은 종이소 마법 종이소 발동 자 잡아 빡빡 고마워요 마리오씨 이제 마법진을 쓸 수 있겠어요 장인님이 메모해주신 종이접기 방법 위에 빛을 볼 때가 왔어요 얘 뭔데 아 저 그 메모 너만 봤잖아 난 못 봤어 이리야 변신 뭘로 변신하는거지 뭐였지 망치잖아 망치 망치로 변신해버렸다 변신 망치 세상에 망쳐 이제 망치로 변신하네 오라버니 부탁이에요 제발 눈을 뜨세요 눈 안떠 눈떠 뜨라고 뜨라고 우리 비야마 햄머다 햄머다 이 녀석아 오우오오ób 해치원나 해치원나 숨통을 숨통을 없애버린 것인가 아이고 다 쪼글쪼글해졌네 메모가 적은가봐 미안해요 이렇게 노덜노덜해지다니 너무 세게 공격했나봐요 올리비아 네 마음이 담긴 좋은 해머 공격이었다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나는 종인형으로서의 긍지에 집착한 나머지 따뜻한 마음까지 접어버렸던 것 같구나 이거 그 그건 아마 급키노피오가 내 몸에 적은 메모일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나에게 딱 어울리는 무언가가 적혀있겠지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도록 그걸 읽어다오 알았어요 그러니까 멋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왕이 되길 바라며 이건 메모가 아니에요 종이접기 장인님이 오라버니를 접을 종이에 적은 마음이 담긴 메시지 후 하하하 훌륭한 왕이라니 장인님은 이런 나를 마음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접어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버렸어 죄 없는 피치공주와 마리오군까지 끌어들여 정말 미안하다 올리비아 내가 접은 천마리악을 너에게 맡기마 네 손으로 나를 천번째 악으로 접어서 천마리악을 완성해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종인형인 네 소원을 이루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가 될 거다 아리오씨 저 저는 악을 어떻게 접는지 몰라요 저는 종이접기 성을 접은 오라버니는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텐 너무 어려워서 야 신순임도 접으면서 악을 못 접는다는 게 말이 돼? 5555556 착착착 형 종이접기장님을 모시고 왔어 올리를 접은 장본인이라면 분명말로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어라 이 부드러운 종이는 올리비아를 접는 해머 접는 방법이 덤이 된 것 같구나 아니 이건 설마 금단의 종이접기 점마리악 종이접기 장인님 저한테 학을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오라버니가 질개 맡긴 천마리 학을 제 손으로 완성하고 싶어요 좋아 갈겠다 이 소동의 원인을 따져보면 내가 접은 올리가 저지른 일이니 이것을 마지막 숨접기로 하자 올리비아 열심히 접어보렴 ه esqu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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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게 됐다 잘했구나 이제 천마리약은 완성이다 올리비아 니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도록 하렴 알겠어요 제 소원은 천마리약님 부탁이에요 오래버니가 접은 종인형을 전부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천마리약이야? 와 멋있다 이게 천마리약이야? 원래대로 돌아왔어 오오오오 금방 어머 다들 물 쓰시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빛이 공주님 원래대로 돌아갔군요 다행이다 아 어 올리비아는 어디갔지 올리비아는 올리비아도 올리가져 붙잖아 아 이게 뭐야 탄병이랑 올리비아랑 아 저기요 아 뭐냐고요 아 뭐냐고 이거 뭐야 물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해피엔딩 해달라구요 접힌 것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종이접기 패스트로 열려서 키노피어타운도 떠들썩하네요 다들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기쁘겠죠 쿠파 쿠파 아 이게 뭐냐고 5포 탄병 탄병이다 아 시들다 헤드스피나고 있네 군바 마리오씨 빛의 공주님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평화로운 종이접기왕국의 종이접기성입니다 마리오 마리오 저를 좋아하던 종이접기 인형소녀를 떠올리고 있나요 이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도 그녀의 덕분이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저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자 드디어 페스티벌이 피날레예요 종이접기에 감사를 담아 마리오 마리오 저의 이름은 소중한 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으아아않아악 으아아아악 너무 하나 야! 올리비어는... 탄병이는! 으아우 이대로 끝이야구요 아니 아니 이게 끝이라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진짜로 기다려봐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끝까지 기다려봐 뭔가 나올 수도 있어 장님 다시 접어주세요 아니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진짜 이러고 끝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런 게임이다 이거 재밌게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재밌어 봤네요 재밌어 봤네요 안녕 아 너무해 진짜 뿅 아 아